두번째는 여성이 뒤에 승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전거를 뺐습니다 뺏어서 타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 여성도 함께 또 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가운데나 혹은 중간중간에 봐서는 절대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이 영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할까 저도 사실 고민인데요 함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줌을 쭉 당겨서 지금 북한의 마을을 비추고 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지금 건문소입니다 앞에 보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거기에 서라는 의미죠 글씨가 써 있고 옆에 확인이라고 써 있는데 자 지금 경찰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죠 건문소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누가 이제 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지금 건문소 앞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자 멀리서 한번 보시면 자전거가 오른편에 한 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자전거 뒷편에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타고 있고 중요한 건 앞에 바구니에 지금 흰색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일어서서 오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지금 자전거에서 내렸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그냥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랬더니 이 경찰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그 다음 행동이 놀라운데요 자 여성이 자인거한테 타고 오는데 이 자전거를 뺐습니다 뺏어서 타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 여성도 함께 또 탑니다 이 놀라운 차는 반경인데요 이 여성이 경찰의 허리를 이렇게 꽉 잡고 지금 따라가는데 이 자전거 놀라운 속도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죠 아까 타고 왔던 여성은 지금 뒤에 있고 이 남성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저 앞까지 도망을 가 있는 상태인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북한의 경찰이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걸 화면을 쭉 당겨서 보면 앞부분에 지금 아까 청년이 도망간 청년이 지금 집 앞으로 가고 있고 그 뒤에 경찰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이 청년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끝까지 가기는 했지만 집 앞에서 결국 이렇게 잡히는데 자 뺏었던 자전거는 여성에게 다시 돌려주고 여성도 뭐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적이라는 듯 그렇게 다시 가고요 경찰이 이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냥 지나쳤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인데 이 경찰이 결국 저 물건을 뺐습니다 저게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쌀이나 이렇게 양식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전거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자전거를 또 세웁니다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세워서 저 바구니에 저걸 실어주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경찰은 그리고 자전거 뒤에 그 물건을 뺏겼던 청년이 다시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네 다투고 있죠 왜 그 물건을 뺏어 가냐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아마 그 지키고 있던 초소에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아까 이 자전거에 타고 왔던 여성인데 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칩니다 자 뒤를 힐끔 한번 돌아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 경찰이 청년을 주먹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찍다가 사실 순간 놀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렸는데 저도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북한 경찰의 또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놀랐는데요 자 또 다른 여성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와서 이 청년을 지금 뭔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이제 돌아가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경찰은 지금 걸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초소까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도 또 아까 추격전 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자전거를 또 뺏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지금 걸어서 자기가 갔던 그 초소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초소 제가 어떤 초소인가 또 그 지명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카메라 줌을 당겨봤지만 그 글자의 판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워낙 거리가 지금 멀리 있어서 바리케이트는 분명히 섯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섯 서라 이런 의미죠 경찰이 지금 초소까지 다 걸어왔는데 아까 뺏었던 그 짐은 어디에 있을까 두고 갔겠죠 아까 자전거에 실에서 보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전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전거 오른쪽에 오는 자전거 분명히 타고 오죠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건문서 앞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걸어서 지금 건문서를 통과하고 있죠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봤던 건문서에서는 항상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도 자 여기 지금 짐을 갖고 들어갔죠 아까 뺏어온 짐을 지금 초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자전거에 먼저 실어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지금 두고 간 거죠 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반드시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자 지금 걸어서 지났던 사람이 다시 여기서 지금 자전거를 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건문서를 지날 때는 자전거를 내려서 지나야 하고 자 이 경찰은 또 여전히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아마 지금 앞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에 이렇게 가서 쫓아와서 또 이 물건을 뺏들여 왔다 아마 이런 얘기들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야기를 하던 여성이 혼자 결국은 발길을 돌립니다 아마 이 청년을 설득하지 못해서 혼자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 청년은 끝까지 뺏긴 짐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건문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시 건문서 앞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지금 건문서에 가서 자기 물건을 뺏어간 경찰에게 무언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짐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지금 허리치며 손을 올린 채 그냥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마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청년은 자기가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탄차 한 대가 지금 등장을 했고 아까 그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목탄차를 보시면 이게 마을 주민이라기보다는 지금 군인도 뒤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짐도 이렇게 실려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북한의 승리 58호라고 하는 그 목탄차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탄차는 지나갔고요 여전히 이 와중에 또 경찰과 그 다음에 청년의 실랑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억울했던지 아니면 그 짐을 반드시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전혀 이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지금 보시면 섣 바리케이트 옆에 할머니로 보이는 한 분이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을 이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오토바이를 타고 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행인들이 역시 지나가고 있고 청년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를 누가 찍느냐 바로 지금 등장하는 이 할머니입니다 뭐 저희가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어머니가 경찰한테 막 불만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소리도 지르고 손가락질로 삿대질도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도 손가락질로 하면서 자 오라 오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청년이 경찰에게 다가가는데 자 경찰이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청년도 들어갔는데 아 드디어 뼈앗긴 물건을 찾았습니다 네 뼈앗긴 물건을 찾았고 경찰이 그 물건을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아마 어머니로 추측을 해야 되겠죠 그 어머니가 지금 이제 물건을 찾았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앞에 바구니에 물건을 실었었는데 지금은 뒤에 이렇게 실었죠 그런데 이 물건이 또 묶지를 않아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금 자전거에 묶으려고 하고 있죠 자 왜 이 뒤에 묶으려고 하냐면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저런 물건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지금 단속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짐을 앞에 바구니에 또 떨어뜨려 버렸는데요 뭐 불만이 있었던지 이제는 통과를 해서 그런지 자 이제는 다시 앞바구니에 실고 가죠 그래도 뭐 배짱이 두둑합니다 한 번 잡혔으니 또 잡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앞에 바구니에 실고 가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 바구니에 저렇게 큰 물건을 일단 실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성이 뒤에 승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물건을 앞바구니에 실었고 또 여성을 뒤에 태웠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저렇게 물건을 뺏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그거는 그만큼 북한 정권과 당이 인민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난 7월 14일 날 노동신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은 생명의 뿌리고 하늘처럼 따받드는 신성한 존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이라는 용어는 인민들에게만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인민이 하나가 되어서 멸사복무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인민이 가장 우선시 되고 모든 당원들은 인민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신 영상에서는 과연 당이 또는 권력이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자전거에 짐을 실지 말라고 했는데 짐을 실었고 뒤에 사람을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 사람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짐을 뺏어가고 또 뺏긴 짐을 달라고 호소하는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경찰이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합니다 북한 정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통일입니다 책정전군 그건 못 Skagen 결정하여 住석 썩은 추적 엉덩이 어떤 생 라는 축 툭 Cre 천 소 다 승